부금이 좀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조절을 하기가 어렵네. 오, 폐네요? 그렇군. 네, 나이트메어. 악몽 속으로. 겁쟁이, 보통, 강심장 이렇게 있네요. 음... 이거 보고 싶은 걸 따라서... 하는 걸 따라서 엔딩 보는 것도 틀리나? 아, 진짜요? 이거 진짜 몰라서 인터넷 공략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 인터넷 공략이 없더군요. 헐... 저는 겁쟁이 모드로 할게요. 으... 어디? 여긴 어디지? 두리번. 두리번. 으... 감옥.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것보다 지금 모기약 냄새 때문에 죽겠다. 네, 그쵸. 부금이 무서워요. 세이브. 어, 잠깐.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어느 파일에 저장할 거니? 반말 맞네요. 누군가 여기에 랜턴을 걸어놨어.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빛을 밝힐 수가 있어. 그러자. X를 눌러 메뉴로 띄우면 인벤토리를 보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ESC도 되네요. 잠겨있지 않아. 10부키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기록부. 그럼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별로 신경 쓰이는 건 없어. 일정이 적힌 칠판. 뭔가 해야 할 일이 적혀있는 건가? 세이브. 내려가보도록 하죠. 슈웅. 헉, 헉, 헉. 더는 못 뛰겠어. 이 계단은 대체 얼마나 긴 거야? 슈웅. 아우, 목양냄새 때문에 죽겠네. 잠시만요.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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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된다... ㄷㄷㄷㄷㄷㄷㄷㄷ 엇챠 아 목욕 냄새 멀리 멀리 둬도 계속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자꾸 끝이 없지? 헉헉 헉 이 계단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돌아가 봐 그러면 어? 뭐야? 막다른 길이잖아 뭐지? 어? 저건 뭐지?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기요? 누구 있어요? 어? 내 안에 또 내가 어? 꿈이네 이런 젠장 방금 모였지? 악몽을 꾼 건가? 두리번 두리번 잠깐 여긴 어디지? 호텔방? 호텔에 투숙한 기억은 없는데 뭔가 이제 미스터리한 그런 느낌으로 하네요 음... 호텔 208번 방 평범한 램프와 알람시계 이것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다 꽃병에 신선한 꽃이 있다 특별한 건 없다 뭐야 저 귀여운 애는 어? 당신이 그 남자군요? 그렇죠? 엄마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당신은 나쁜 남자예요 헤헤 방금 그 여자는 누구지? 네 딸 아니야? 주인공아? 주인공 딸 같은데 봉제 토끼 인형 같다 아까 그 여자의 인형이 있는 게 틀림없어 가져갈까? 가져가신 건 다 가져가야죠 이건 나한테 보낸 편지잖아 읽을까요? 네 26번 방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날 기다려? 하지만 대체 누가? 26번 방에서 기다린다라 세이부터 할게요 둘러보고 가죠 옛날 방식의 실에 고요한 시계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군 선반이 책들을 면 열로 정렬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다 이하 동문 어? 옆에 방이 또 있네요 똑똑 아 화장실이구나 평범한 변기 직원이 여기에 있는 다른 물건만큼 이것도 깨끗이 관리하는 것 같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현대식 세면대 아래에 있는 장식작이 비어있다 평범한 손수건 특별한 건 없어 욕조가 비어있고 메말라 했다 직원이 청소하는데 세심하거나 얼마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와 일단 칭찬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맵을 정말 잘 꾸몄네요 대단하다 그리고 불금도 적절해요 무섭다 이거 만약에 겁쟁이 보도 말고 그 보통이나 어려움을 쓰면은 엄청 무서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긴 205 203 맞은편인가 잠겨있어 시작될군 계단의 비밀이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의 끝이 어디지? 하길래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막혀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내려갔더니 길이 생겼어요 잔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하 동문 코카콜라 펠프슈랑 저건 모르겠네 잠겨있다 잠겨있어 잠겨있어 어? 여기 열려있어 설마 여기가? 201? 아니야 난 206으로 가야되는데 206은 어디지? 203 205 그럼 여기가 206이어야 되는데 207 왜 두 계단이지? 206은 주인공이 있던 방 아닌가? 아... 26번 방 26번 방 26번 방 26번 방 세이브하고 한번 들어가볼게요. 저긴 천국으로 가는 문인가? 왜 이렇게 박지? 누가 라디오로 최대 볼륨을 틀어놨다. 익숙한 노래가 들린다. 하지만 노래의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다. 선반의 책들이 몇 일로 정렬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잠겨있어. 헐! 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안 건드린 게 좋겠다. 이건 자살한 게 틀림없다. 피가 사방에 섣불러져 있어. 망했다. 뭐야? 망했어. 라디오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무슨? 어? 설마. 뭐야? 잠깐만. 세이브부터. 4번에. 저 남자가 쫓아간다거나. 내가 살인범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겠지? 뭐야? 쫓아오지 마세요. 제발. 제발. 싫어. 저래가 이 괴물아. 안 돼. 어 됐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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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체 그건 뭐였지? 꿈에서 봤던 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까요? 가실 층을 정해주세요. 어. 지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제한된 구역인 것 같다. 헐. 제한된 구역이라니. 옥상이랑 지하에는 일단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봐요. 갈 수가 없네요. 그럼 1층밖에. 뭐지? 뭐라고 쏙 적혀있네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회의실 A. 잠겨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친듯이 쫓아오는데? 쟤 복도에만 있나봐요. 7번에. 뭐지? 읽을 수가 없네. 문자 모양의 자국으로 채워진 석판. 하나를 누르면 소리가 나며 들어간다. 키워드 버튼 같은 방식으로 보인다. 단어로 누를까요? 네. 이거 뭐지? 모두 회장에서 춤추는 12명의 가려린 영혼. 한 명이 술에 취해 쓰러졌네. 영혼들은 이 벽을 지키는 일을 받게 되었네. 하지만 서 있는 자들 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음. 모두 회장에서 춤추는 영혼들이라. 모두 회장에 뭔가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건가? 기록부. 흐트러져 있다. 어수선하다. 뭐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술병. 라벨의 공백이다. 설마 아까 밖에 있던 그런 문장이 연관된 건 아니겠죠? 나 그럼 정말 못 푸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암호 같은 건 잘 못 푸는다. 하나를 누르면 소리가 나며 들어간다. 키보드 같은 버틴 망치로 보인다. 무슨 단어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걸까? 다섯 글자네요. 흠.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있던 그 글자는 아니겠죠? 설마? 진짜? 리얼리? 일단. 아, 만나기 싫다.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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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어떻게 따돌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쟤 진짜 따돌릴 수가 없네. 쟤. 지도요? 지도가 어디 있지? 지도가 어떤 거예요? 잠겨있다. 그럼 지금 안 되잖아요. 어, 이거 된다. 어? 축제 현장 같은 거네. 상태가 좋은 그랜드 피아노.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어, 꽤 넘네. 뭐지? 손님 명부. 최근 일자로 적힌 사람이 없다. 잠겨있다. 아, 여기 옆이랑 연결된 거네. 세우부터. 술병들. 라벨에 뭔가 적혀있다. 쓰러졌지만 열쇠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찾는 답은 내 안에 있다. 응? 종이쪼각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C, R, U, E, L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다. 이거인 것 같다. C, R, U, E, L 적어두죠. 음... 잠겨있다. 이쪽은 또 열려있네. 어? 옆방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일단 밖은 위험하니까. 일단 이게 맞는지 한번 저장 먼저 하고 위로 가서 해볼게요. 다시 왔습니다. 적어봅시다. C, R, U, E, L 뭐야? 오케이. 뚜뚜 오! 맞았다. 이게 뭐야? 벽에 걸려있는 메달 같은 게 보였다. 가져간다. 역시 이게 맞네요. 이벤토리 메달 조각 작은 금메달의 반쪽 회의실 중 한 곳에서 발견했다. 메달을 왜 얻는 거지? 나가죠. 그 귀신이 아오니처럼 랜덤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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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거긴데? 아, 여기에도 이렇게 있구나. 잠겨있다. 아, 그럼 여기도 귀신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 젠장 잠겨있다. 어, 엘레이베이 됐네.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10번에 뭐지? 뭐라고 적혀있는지 잘 안보이네.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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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래는 화장실 같은데? 잠겨있다. 매우 불안하다. 이걸 주우면 분명히 제가 딱 나타나서 가져가겠... 날 잡으러 오겠지? 이럴 줄 알았어. 쫓아올 거야. 분명히...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뭘 얻은 거지? 레스토랑 열쇠.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쫓아왔어. 징글징글한 녀석. 못 오겠지? 세이브. 세이브.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죠. 오! 쟤 왜 저래요? 나오자마자 이제 나오네. 얘 막 쫓아와 나가자마자. 레스토랑 레스토랑. 어? 네, 문제는 지금 지도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여자랑 이제 도망가면서 싸워야 하는 건데. 뭐 성수라도 뿌렸으면 좋겠다. 어? 도망가자. 어, 됐어. 됐어, 됐어. 2층어져. 설마 2층까지 쫓아오겠어? 203. 여기도 이름도 적혀있나? 따로 적어놓지는 않네요. 잠겨있어. 여기일 것 같기도 하고. 잠겨있다. 잠겨있다. 하... 그 1층일 것 같은 깊은 믿음이 잠겨있어. 그럼 제가 방에다가 뭐 두건 두었을 수도 있겠네요. 1층 갈 때부터 들고 있었으면은 극초반인데. 두분인데. 잘순없고. 이게 또 어딘가에 쓰이는 저런 건 아니겠지? 아, 긴장돼서 말이 없어진다. 긴장크, 긴장크. 호텔 지도 여기 있는데? 뭐지? 음... 여긴 2층인데? 귀신과 싸움이 또 시작됐군.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겠지. 너는 여기에 있냐며. 아우, 진짜 모기향 냄새 미치겠네. 모기향이라 내가 죽겠다, 지금.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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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다. 레스토랑은 그러면... 저쪽인가? 아우, 진짜. 잠겨있다. 잠겨있다. 우와! 리로링! 뺑뺑이를 돌아야된다니. 뺑뺑이. 아, 제가 길치여서 잘 들어갈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각상 있는 데지? 레스토랑. 레스토랑. 저기서 나오진 않겠지? 그럼 진짜 짜증날듯 문이 열렸다 좋아 좋아 열렸어 세이브 여기가 지금 레스토랑이네요 됐다 이게 뭐지? 주웠다 세이브 주방열쇠를 얻었네 이번엔 자 나오기 전에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지도를 봐야 돼 지도 주방은 바로 옆이네요 그 다음에 본병이 세탁실이나 이런 데 보내면서 계속 가겠죠 뻔해요 자 옆방으로 빨리 신속하게 신속하게 여겼다 들어왔어 1번에 지금 이제 주방열쇠 썼죠? 여기에 물음표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매우 불길한 깜짝이야 피가? 열쇠 내나봐 열쇠 줄 것 같은데 움직여 그래 괜히 있을 리가 없지 세이브 이게 뭐야? 어라? 호텔에 이런 곳이 있었나? 헐 죄와 어둠 어둠과 죄 그것들은 나란히 함께 나아간다 이 땅에서 빛이 사라졌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하지만 난 지옥불을 두려워하기에 태양을 쫓아버렸다 신이시여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귀신이 쫓아오거나 하진 않겠지? 13번에 이 검은? 내 꿈에서 봤던 거야 가져가 저 귀신을 죽여야 돼 슥 그리고 세이브 여기는 물음표 물음표 지역이네요 저장 음 이제 더이상 가져갈 만한 건 없네요 어떡해야돼? 싫어 이봐요 일어나요 으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아저씨? 어 그런 것 같아 얘야 이름이 뭐니? 낯선 사람한테 말하면 안된댔어요 엄마가 그러셨니? 응 엄마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엄마는 대체 어디 계시니? 엄마 엄마는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차 사고가 있었어요 엄마는 아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그 사고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나요 내가 기억하는 건 병원에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게 어떤지 나도 안난다 나도 교통사고를 긋건 적이 있어 거기서 머리를 부딪혀서 급성 뇌진탕이 없었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기억이 덜 뒤섞이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아 맞아 이거 네거지? 어? 내 토끼 내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뭐 일단은 나쁜 사람? 여기요 이거 받아요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열쇠? 선물 가게 열쇠예요 거기에 정말 멋진 물건들이 많아요 어 고맙다 한번 보러 갈게 근데 얘 의심되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그 그림자대로 말하는 거니? 잡히지 않는 게 좋을걸요? 쟨 진짜 잘 돌아다니네요 꼬맹인데 알고보니 정말 이상한 여자네 쟤도 유령인 거 아닌가? 쟤도 죽어있는 애 아니야? 알고보니 일단 아이템을 줬네요 의식용 검은 왠지 마지막에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는 걸로 끝날 것 같고 선물 가게 열쇠를 받았네요 선물 가게는 저 아래에 있네요 딱 귀신이 나와서 할 만한 그런 곳 일단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이 접수처니까 이쪽으로 그럼 뭐지? 베르 올려도 누가 나올 것 같진 않은다 여기야 아래 길이 있다는데 아래 길이 어딨지? 네 12시가 지났네요 그럴까? 아래쪽에 나와려나 1번에 지금 어디로 나왔지? 여기구나 그럼 여기 아래인가?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응? 카운트 열쇠인 것 같다 얻었어 좋아 좋아 저장을 1번 해도 접수처 열쇠 접수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네 어?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여긴가? 아닌데? 여기 접수처 옆인데 접수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접수처 접수처 어떻게 들어가? 여긴가? 문이 열렸다 피가 묻었는데 굉장히 불길하네요 가자 이건 뭐지? 그냥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사망사고를 적어놓은 것 같은 뭐라 넣었지? 26번 방 열쇠? 지금 세탁실 이런 데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2층은 208호 206호 이런 식이었는데 26호가 도대체 어딨지? 모르겠네요 226호 226호가 있었나?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부터 226 206호는 있어도 다른 건 없는데 206호인가? 일단 가볼게요 지하랑 옥상밖에 없어요 1층 말고는 잠겨있어 어? 그러니까 205, 201 이런덴 다 조사해볼 수가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열려있다는 것 같은데 잠겨있고 어? 빅냥이님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잠겨있어 저기 아까 열렸었는데 뭐지? 잠겨있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세이브 옥상 안되고 지하도 안되고 그럼 2층인데 아 1층인데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녹화 종료